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주저하여 금세공업자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로 장식한 것이다 가난하여 그런 값비싼 신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하고 솜씨 좋은 조각가를 고용하여 거기에 신상을 조각해서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듣지도 못하였느냐 땅 위 하늘 높이 앉아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는 하늘을 휘장처럼 들이우시고 천막처럼 펴졌다 그가 세상의 기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니 그들은 겨우 이식되어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묘목과 같은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그것은 말라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오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6일째군요 영상으로 그리고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2022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2년째 해수로 치면 2년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40장 후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우시야원과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심판하고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시리아 왕이었던 사네리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반응과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쉽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런 연약한 모습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묵상했던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마도 이 이사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선지시대 이후에 한 100년 한 160년 전후를 일어날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를 지내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채찍과 사랑의 매를 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제부터 보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내면서 마지막에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전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읽었지만 함께 묵상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신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또 그렇게 느낀 그리고 체험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한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의 하나님 모습 속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가 어느덧 올해 제가 1월 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흘러서 결혼 20주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시간을 갖는 거라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그런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온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실 그런 분이실까라는 그런 인간적이고도 그리고 정말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결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처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의 순간도 많았음을 그렇게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했던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건 그런 능력과 그런 충분한 힘이 있는 여호화를 그런 신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의 어눌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무지한 생각안을 담은 그건 하나의 형상일 뿐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관심과 열정들을 쏟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보다 조금 더 빛나는 자리를 소망하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상은 정말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여전히 그런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우상과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우상은 전혀 너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를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끌어준 그 신은 바로 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아니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내가 창조주다 내가 그런 능력자다 내가 그런 구원자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만큼 아니 올 한 해 더불어서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그랬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우상들을 과감히 포기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그래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라는 고백으로 그 훗날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바라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일으켜 세울 것 같고 나를 그 어떤 높은 자리에 그 어떤 명예 또 그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 헛된 우상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삼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일년이 되어가며 나중에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능력이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었다는 고백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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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